한 잔만 갖고 오셨네요. 필러스에 갔다 올게요. 네네네, 저도 수박주스. 네, 수박주스. 너도 마실 거니? 네. 아, 그냥 마실 거니? 오늘 인턴이야? 아니, 인턴인가 봐요. 역할을 바꿨네. 와, 이렇게 어떻게 티셔츠를 두 개씩 입지? 상상도 못하니까. 남는 거 있으면 저희도 좀 주세요. 없어요. 네. 다녀오세요. 네. 와, 인턴 주스를 지금 갖고 매니저가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신발. 신발 드릴게요. 마지막 착장이에요? 저 수박주스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? 쌤, 마지막 착장? 어, 마지막 착장. 이건, 이건 인턴. 인턴. 네? 인턴님, 여기. 아, 저 일하고 있었어요. 아, 일하고, 좀 해. 나도 들고 있어요. 아, 굉장히 예뻐. 바뀌었어, 지금. 인턴이 해야 되는데, 역잔데. 자, 준비되신 거예요? 네, 준비했습니다. 저, 인턴 이거 드세요. 아,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저 내려갈까요, 그러면? 아니, 저 이거 같이 보고 가세요. 아, 보고 가요? 이거 같이 보고 가세요. 자, 나오세요. 와! 와! 어, 세상에. 와, 완전 예쁘다. 와! 어, 세상에. 와, 완전 예쁘다. 어머, 어머. 와, 예쁘다. 어머, 너무 예쁘다. 화내으셨어. 얼핏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았어, 순간 저는. 스킨 컬러라서. 지금 거는 진짜. 너무 고급지지? 왜냐하면 저도 잔은 모르는데. 저도 잔은 모르는데. 이게... 그런 것만 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쌤이 대단하신 게 위아래가 같은 색이라서 좀 어떡하는데 가운데 하늘색이. 너무 예쁘지.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조금 빼야 되는데 자꾸 더 많이 빼시는데 정말 이 한 담만 빼셔야 되거든요. 저는 잘 몰라서.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몸을 이렇게 한번 위로 쫙쫙. 그렇지 그렇지. 하나 둘 셋. 그렇지 그렇지. 어 너무. 야. 제대로 하는 거 맞아? 어 내려가. 어 내려가. 어. 조밀이자 눈물 나. 티셔츠를 두 개를 입는 게. 이거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. 스테이크 위에 닭고기를 올려서. 진짜 하시다. 숟가락으로 잘라 먹는 것 같은 느낌? 전혀 이상 안 해본 거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최연석 고객님이 이렇게 항상 비유하실 때 음식에 비유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. 맞아. 재미있고 쏙쏙 들어와요. 쏙쏙 들어오고 재치있으신 것 같아. 정말 직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. 저도 머리카락에 비유를 해야겠어요. 곱슬머리 같아요. 생머리 같아요. 빈모 같아요. 이렇게. 재밌는 없을텐데요. 정부가egoUSว